장세기 1장 1절에서 3절 장세기는 성경 제일 처음 성경입니다. 장세기 1장 1절에서 3절 장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이거 뭐 찾을 것도 없죠. 첫 페이지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다민족 성교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께서 다민족 목회자 일어나라. 여러분 이 안에서 다민족 목회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 중직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목회자 아니면 다 중직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은 다 중직자 되세요. 이미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장노님도 되시고요. 권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거는 중직자들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주제에 다 중직자들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민족 렘넨트 그리고 모틴헤스틱 렘넨트 우리말이 TCK들이죠. 한국어로 TCK 제가 이번에 이번에 TCK 시대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번에 TCK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도 들었잖아요. 누가 그럼 TCK인가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TCK이구나. 그럼 여기에 앉은 애들 다 TCK이네요. 지금부터 우리 외국 사람과 국제적으로 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TCK는 어렸을 때는 힘들다 했습니다. TCK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힘들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어른이 되면 최고의 기회를 가진 거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최고의 기회를 가진 거다. 여기에 앉은 우리 렘넨트들은 최고의 기회들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었는데 헬라 헬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포우는 유대인이예요. 그리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가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였어요. 티모데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렘넨트들은 세계 성교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다. 모든 렘넨트들이 지금 여러분의 후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중직자도 나오고 미래 살릴 TCK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오늘 제목 근본 문제 근본 해답 펀드멘털 솔루션 오늘 창세기 읽었습니다. We have read Genesis 모든 지금 현재 2만 개 종족이 있다잖아요. So there are 20,000 tribes in this world right now 근데 우리가 그걸 다민족이라고 합니다. And we call these people multi-hasnic people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 그 할아버지 밑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That's why we are one nation 한민족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문제도 하나다. Because we are one nation so first we have one problem 그걸 보고 오늘 썼지만 근본 문제를 합니다. We call this problem fundamental problem. 제가 최대한 글자를 잘 쓰려 하는데 잘 안되네요. I try to write very well but it's quite hard for me. 오늘 읽었잖아요. We have read this Bible scripture, right?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나옵니다. In Genesis chapter 1 verse 2 it says darkness. 제가 예전에 귀신들린 아줌마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함께 왔어요. Like a long time ago I evangelized one middle age woman who were demon possessed 한 6개월 만에 오게 됐어요. And she came to church after 6 months 왜냐하면 교회에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Because even though she wants to come church but it was too afraid for her.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본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So when she comes to church she cannot go into our main hole for a month 무서워가지고 because it's too afraid for her. 귀신한테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 because she was afraid because maybe demon might hurt her. 한 달 지나니까 본당에 들어오더라고요. After a month she came into our main hole 첫째 주에 본당 들어온 첫째 주에 메시지 딱 시작하자마자 자더라고요. The first week when she came into our main hole she just slept when the message just started. 두 번째 주에 또 자더라고요. 세 번째 주에 눈떠서 메시지를 들어요. At third week she opened her eyes and listened to the message. So I thought oh finally she can listen to the message. 근데 그때 우리 신봉준 단위 목사님이 장세기 1장 2절 흑암 이야기하셨거든요. At that week our senior pastor 신봉준 she proclaimed about the darkness in Genesis chapter 1 verse 2. 이거 이야기하자마자 과함 지르고 밖으로 뛰어나가버리더라고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은 자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탄은 자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It is Christ.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장세기 1장 3절 장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 형광등빛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흑암을 비추는 빛이 흑암을 비추는 빛 요한복음에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 이 빛은 사람의 생명이다 했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He is Christ Jesus. 흑암을 흑암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빛 근본 문제와 복음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It was from the beginning and still now 장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죠 우리에게? 곧바로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박살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음이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세 개도 아니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장세기 6장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없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을 잃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장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본 문제와 복음 또 뭐죠? 장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어요. 장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이 또 똑같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동네에 있지 마라. 우상 동네에서 빠져나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도 이걸로 풀리는 거예요. 내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뭐지? 답은 뭘까?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안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지금 문제 있잖아요. 사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반대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답 다 나옵니다. 우리가 늘 속잖아요. 이걸로 못 보니까 사탄에게 매일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왜 문제 오죠? 사람이 왜 싸웁니까? 이걸 볼 줄 몰라서 또 사탄한테 속는 거죠. 왜 저 사람하고 계속 관계가 부딪힐까?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볼까? 생각해 보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바로 답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지금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 학업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하나님은 그 학업을 어떻게 축복하시길 원할까요? 여러분의 사업을 사탄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간단한 겁니다. 교회도 똑같죠. 사탄이 교회에서 무슨 짓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뭘 원하실까요? 그거를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한 문제고 모든 답은 한 답이다. 모든 문제는 하나의 문제 모든 답은 하나의 문제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결론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번 주에도 갈등이 오면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모든 사건 모든 모든 일들 그래서 근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참 답인 복음 그리스도 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237개 나라 세계복음 한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복음 보금화 하고도 남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근본 문제를 보며 근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게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